일로와 인사해야지 일로와. 안녕하세요. 인사 다시 해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빠한테 엄청 잘해주셔서 삼촌? 네? 아빠한테 엄청 잘해주셔서 삼촌? 네, 민간아이야. 여기 좀 진한 애가 가는. 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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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. 아빠한테 쉬할래? 쉬할 거야? 쉬할래? 이리 와, 이리 와. 완전 귀엽다. 맘에 안 들어 지금. 언니 와, 맡아야 와. 이거 놀자. 이거 좀. 이거 뭐 나보고 빼라고? 애들이랑 좀 놀아주세요. 많이 컸다 너. 나 봐. 형 그거 좀 놀아주고 계세요. 이거 뭐야? 이거 미끄럼틀야. 미끄럼틀야? 미끄럼틀 만들 거야? 네. 어. 제가 마시고 해드릴게요. 라유라 아빠 음식 잘해? 응. 음식 맛있어? 아빠가 한 거? 응. 라이도 맛있어? 아빠가 한 거? 응. 엄마는 음식 잘하는데 아빠는 음식 못하지? 아니요. 아빠가. 아빠 잘해요? 아빠 잘해요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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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